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뱀만 잡아먹는 청년 이놈 19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산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더니 뱀을 발견하자마자 막대기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재빠른 뱀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을 만큼 청년의 팔 놀림은 대단히 빨랐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서 뱀의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 후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이놈 다음 날에도 청년은 산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뱀을 찾아 죽인 다음 껍질을 벗기고 통째로 씹어 먹었으며 이런 기행은 날마다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산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뱀을 잡아 죽여 날로 먹거나 구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롱이보다 복사를 만났을 때 더욱 살기어린 눈빛이 되었습니다. 이놈 몇 년을 이렇게 뱀을 닥치는 대로 죽여서 잡아먹자 뱀들은 청년의 살기에 기가 질려서인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잡히곤 했습니다. 반면에 청년은 한층 힘이 세지고 튼튼한 몸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은 만족한 기분이 아니라 대부분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청년은 이런 일을 반복한 걸까요? 이 일은 그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약첩군이었던 아버지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캔 약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어려서부터 글쓰기를 좋아한 아들을 무척 아껴주고 격려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라 아들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칠뿌리고 대나무로 붓을 만들고 헌옷감에 글씨를 쓰고 빨아서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참 멋진 글씨로구나. 약첩군 아버지는 아들이 공들여 쓴 글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정한 아버지가 어느 날 약체를 캐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아들 나이 19세 때였으며 청년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프짖다가 원수를 갚겠노라 결심하고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며 뱀을 잡았습니다. 청년이 독사조차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보낸 뒤 청년은 뱀 사냥을 멈추고 글씨에 매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루에 일천자를 쓰고 잠잘 정도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못 가는 벼루를 세 개나 구멍 낼 정도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자신만의 서체를 익혔습니다. 청년은 학문이 늦고 벗의 사귐이 늦고 결혼까지 늦었다 하여 스스로 삼만으로 개명했습니다. 창한 이삼만이 글씨를 잘 쓰자 그때부터 그에게 글씨를 써달라는 부탁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근처에 사는 약포주인이 찾아와 대구약령으로 간다며 약명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삼만은 약포주인이 부르는 대로 두루마리 화선지의 약제와 약명 그리고 필요한 분량을 제법 많이 써주었습니다. 며칠 후 대구에 도착한 약포주인은 화교 상인에게 두루마리 글을 내보이면서 약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상인은 그 글씨를 보더니 독특한 필제의 명필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서체였던 까닭입니다. 누구의 글씨입니까? 화상은 약포주인에게 글씨 주인공을 물었고 이삼만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몇 달 후 화상 한 명이 이삼만을 찾아가 공손히 인사하고는 글씨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삼만은 그 자리에서 일필 의지했습니다. 이삼만의 글씨를 받아든 화상은 살해하고 기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인이 이삼만에게 글씨를 받아갔다는 소식이 금방 퍼지면서 그는 명필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름에 어떤 등짐장수가 나무 그늘에 짐을 부려놓고 눕자마자 이내 고라떨어졌습니다. 안쓰러운 표정으로 등짐장수를 본 이삼만은 등짐이 모두 둥근 백선임을 확인한 순간 문득 피릉이 일었습니다. 이삼만은 등짐장수가 잠자는 사이 하얀 부채의 가뭄이 일어나는 대로 글을 적었습니다. 이삼만이 모든 부채의 글씨를 쓴 직후 잠에서 깬 등짐장수는 하얀 부채가 온통 글씨로 채워진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검은 북글씨로 엉망이 됐다고 판단한 등짐장수가 이제 부채를 못 팔게 됐다고 불평하자 이삼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삼만은 자기 이름을 알려주었고 등짐장수는 반신반의하며 전주 남무시장으로 가서 부채를 펼쳐놓았는데 그날로 모두 팔렸다고 합니다. 이삼만은 특히 흘림채 초설을 잘 써서 창암채라 불리고 있습니다. 창암채는 흐르는 물과 같다 하여 유수채라고도 불리며 흥미롭게도 그의 작품에는 뱀으로 형상화한 글씨가 많습니다. 예컨대 산빛 물빛이란 뜻에 초서 상광수색에서 산자는 뱀이 따리를 든 모습이고 수자는 뱀이 목을 축혀든 형상이며 색자는 승천하는 이무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한편 이삼만은 52세대 아내를 여인 후 글씨에만 전념하다가 명창신녀와 가깝게 지내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녀 역시 이삼만이 회갑을 맞이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자 이삼만은 하루에 일천 자식 쓰면서 허전함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삼만은 77세대 죽었고 묘소에는 부인 김씨와 명창신녀의 묘가 함께 있습니다. 이삿의 감정